눈꺼풀 눈꺼풀을 움직여요 눈이 엄청 크다 눈이 엄청 크다 눈이 크기 때문에 짖그러워 이 서브모터 방향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두개가 짝이 안맞아요 나중에 코딩을 하면 이제 맞춰야죠 다른분 움직여도 재미있으니깐 그 다음에 좌우로 이건 저쪽 눈 상아 상아는 얘 아따 이거라 해도 상아까지 눈이 돌아가는데 조이 스틱에다가 연결하면 네네 전혀 그게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